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를 설정하면 외부인이 충전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는 상시 잠금 모드, 충전 중 잠금 모드, 그리고 사용 안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상시 잠금 모드에서는 충전 커넥터를 인렛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잠기며, 사용자가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잠금 상태를 유지합니다. 충전 중 잠금 모드에서는 충전 커넥터를 인렛에 연결하고 충전을 시작하면 잠금 장치가 작동하고, 충전이 끝나면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공용 충전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용자를 위해 이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용 안함 모드는 충전 커넥터를 인렛에 연결하고 충전을 시작해도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모드인데요. 충전 케이블 도난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속 충전 중이거나 V2L 기능을 사용 중이면, 충전 커넥터 잠금 설정과 상관없이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점 참고하세요. cyanду Resol CIRT